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김소장입니다. 어제 저녁에 밥 먹고 있는데 구독자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자기가 임대인인데 이번에 세입자가 만기가 돼서 나간답니다. 그런데 집을 너무 더럽게 쓴 거예요. 곰팡이가 다 피고 물이 줄줄 새고 바닥이 다 뜯어지고 난리가 났답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수리비를 좀 제하고 돌려줘도 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더라고요. 사실 이게 법적으로 따지면 이게 통상적 소모인지 고의적 훼손인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래 살아가지고 벽지가 누래지고 장판이 조금 까지고 하는 거는 그거는 집주인이 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거까지 도배비를 다 물린다면 조금 과혹하죠. 기본적으로 임차인을 위한 보호법이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좀 불리한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임차인이 완전히 박살냈다. 아니면 관리를 너무 안 해서 진짜 아까 말이대로 곰팡이가 다 쓸고 벌레가 버글버글하고 집을 쓰레기장으로 만들어놨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청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원칙적으로는 보증금을 일단 돌려주고 추가로 청구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힘듭니다. 그래서 보증금에서 차감을 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많이 돌려주거든요. 그런데 꼭 인지를 지켜줘야 돼요. 그 임차인한테. 네가 이렇게 이렇게 훼손을 했고 집을 망가뜨려 놨으니까 나는 이 수리비 업체를 불러서 견적을 낸 이 금액만큼 차감을 하고 보증금을 돌려주겠다. 이런 내용 증명이라도 하나 보내놓으면 조금 크게 분쟁이 안 생기겠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또 자기 나름대로의 주장을 펼치면서 억울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전세금 반환 소송이 아닌 소액 전세금 반환 소송이라고 다 받지 못한 일부분을 소송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쟁의 소지가 생기면 서로가 피곤하겠죠. 집주인 분도 이 사람을 인지를 시켜줘야 되고 임차인이랑 좀 대화를 해보고 보증금에서 깎으면 깎겠다고 말씀을 하고 진행하는 게 맞는 거지 무턱대고 보증금에서 깎아서 줘버리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차인이 항상 약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게 법정으로 가면 판례로 가면 임차인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약서에 어디까지가 원상회복 범위인지 좀 구체적으로 명칭해 놓는 게 좋고요. 서로가 입주하기 전에 꼭 집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서 나중에 이제 퇴실할 때 꼭 서로가 체크해서 서로 합의를 잘 봐서 법적으로 안 가고 합의로 끝내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임대인분도 세입자한테 좀 책임을 묻기 애매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시면 먼저 보증금은 돌려주세요. 돌려주고 난 뒤에 법적 절차를 밟아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원상회복 비용을 청구한다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분쟁에서 좀 자유로우실 수 있으실 겁니다. 뭐든 법적으로 가면 안 좋습니다. 서로가 잘 합의하는 방향으로 문제 해결하셨으면 좋겠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